여러분 사진 보정 어렵죠? 사진은 맨날 찍는데 보정 못한 RAW 파일만 하드디스크에 꽉 차고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특별한 AI 프로그램 루미나 AI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테크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보정이 어렵다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루미나 AI를 소개해서 그 고민들을 해결했거든요 아직도 사진 보정 그르면 많은 사람들이 포토샵을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포토샵 배우기 굉장히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루미나 AI, 이름 끝에 AI가 있죠?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미나 AI가 여러분 사진을 쉽게 보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이 루미나 AI를 5가지 특징과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AI가 여러분의 사진 하나하나를 분석합니다 AI가 여러분의 사진을 보고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해줍니다 분석된 사진은 편집도 쉬운데요 오른쪽 상단에 인헨스 AI를 누르고 액센트를 좀 조절해서 색깔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별자리를 좀 넣고 싶은데요 한번 하늘을 바꿔볼게요 어때요? 하늘만 바뀌는 게 아니고 반영까지 계산해서 인공지능이 편집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몇 번 클릭만으로 사진이 정말 멋지게 편집되네요 이번엔 인물 사진을 한번 수정해볼게요 이미 인공지능이 얼굴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물 사진 섹션에서 얼굴과 피부톤을 한번 수정해볼게요 포토샵처럼 얼굴을 지정할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모델 얼굴 부분의 피부만 수정합니다 확실히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몸매 보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몇 번 클릭만으로 모델 사진이 전반적으로 수정이 됐어요 두 번째는 단순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요 프로그램 상단은 깔끔하게 4가지 그리고 오른쪽은 아이콘과 함께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포토샵 또는 라이트룸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정을 마치신 사진 위에 그래픽 또는 아트 제작을 위한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업데이트입니다 수많은 프로 작가들이 사용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매 업데이트마다 퍼포먼스와 정교함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며칠 전에 실행했던 세 번째 업데이트를 통해서 속도 뿐만 아니고 정교함이 더더욱 올라가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 번 구매하시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매월 만천원씩 내는 플랜이 있는데요 12개월을 사용했을 경우 1년에 약 13만 2천원을 냅니다 하지만 루미나 AI 같은 경우는 약 12만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고 한 번 구입했을 경우에는 평생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아닐까요? 또한 설날 또는 크리스마스처럼 각 나라별 연휴 때는 가격을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간혹 진행하니 매번 홈페이지를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루미나 AI 이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그램 아닌가요?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보정 프로그램 몇 번 클릭만으로 프로급 사진으로 보정해주는 루미나 AI 보정하는 걱정과 시간 줄이시고 출사를 더 많이 다니셔서 여러분들 인생 사진 하나 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4 5 5 5 5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